자, FM 2021일로 돌아왔습니다. 싸스날! 벵거 얼굴 퍼와야 되잖아, 사진 할 때. 싸, 르, 센, 벵거? 야, 국정은 대한민국이야.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만 그거지?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자, 벵거. 하노우. 잘 따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근데 얼굴은 똑같아. 이번에 이거 페이스온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트럼프인가? 이건 뭐야? 자, 각이야? 어, 토트넘 감독할 때 이거 하면 되겠네. 잠깐만, 넥타이는 빨강. 오, 됐다! 그냥 이렇게 갈까? 우와... 뭐야? 올해의 가을은 풍년이구만. 야, 아스날은 오늘 사르센 벵거를 구단의 새로운 감독으로 27살이에요. 어, 얘 고생을,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어. 축구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 이적... 묘는? 야, 돈 없네! 헤헤헤헤, 젓됐다. 아, 이거 돈 없어. 자, 우선은... 아, 홀딩은 팔자. 홀딩 너무 쓰레기다. 야, 그러면 솔직히 콜라 신약 정도는 팔아도 되겠다. 사카 쓸 수 있지. 세드릭 쓸 수 있지. 속상하대. 전 감독님의 전술에 녹아들기 충분합니다. 손 흔들기. 어, 잘 가. 자, 나를 소개할게. 안녕, 나를 소개하지. 아스날의 새 감독으로 내 자신을 직접 소개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 콜라 신약 새끼는... 이 새끼... 야, 나갈 놈이... 괜히 12권에 찝고... 우선은 저는 박주영... 박주영 스트라이커로 써야 돼요, 이건 진짜. 아, 근데 비자 발급되나? 아, 그래. 비자가 없어. 아, 뭐... 안 되겠다, 이건.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찔러는 봐. 아니, 비자가 안 된다니까, 찔러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 줌엔 나중에 코치로는 쓸게. 아, 코치를 데꿔야겠다. 반페르신.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아스날 코치로 가라고 했다. 3년 계약. 주급 975만. 오케이, 반페르시 온다. 아, 네, 봐. 자유 계약이라고? 와, 우리 키크넴 필요해요. 아, 안 온대. 아스날 팬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네. 잘 따진 것 같지? 어, 뭐야. 샤키이 영입 만원 미션? 아니야. 감독님, 감독님의 계획에는 제가 필요합니다. 아, 샤키이. 싫어, 샤키이. 우리 왼발잡이 만원. 샵끼리 능력 치라도 보자. 어, 근데 좋다. 아스날 왼발잡이들보다 좋긴 한데 못 사요. 500억이야. 샵끼리는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 아니, 돈이 없다고. 나도 삼성 못 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야, 파브레가스. 야, 20. 야, 만년을 여기서 보내는 게 어때? 정우형. 정우형.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정우형 살까? 오, 취업비자가 획득 됐네? 왜? 아, 개멋있다. 아스날 정우형. 돈 아껴요. 겨울인역 시장을 노리자. 새드릭. 마갈리앙이스, 루이스, 베일인, 레노까지. 자, 바로 갑시다. 선발 라인업 난리 났다. 자카가 선발인 건 실수야. 예상대로 파티가 선발이네. 팬들이야말로 너희 연봉을 주는 사람이 환상적인 팬을 위해 트로피를 차지해라. 이거 가자. 이걸로 갑시다. 주먹 흔들기로 갑시다. 야, 근데 다비드 루이즈만 좋아하네. 이거 좀 에바다. 와, 등장합니다. 자, 아드리안이. 오! 아, 이게 패스 과정에서도 이번에 좀 공 휘는 게 괜찮더라고요. 이번 짝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지금 외지를 걷다뒀는데. 아, 패스 조나쁘. 야! 오케이! 자카의 왼발. 오! 아, 까비! 근데 아스날이 지금 이 전술이 처음이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아르테타. 오! 피르미노. 야! 존나 잘하네. 웬 리그 우승 시즌이라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두 골 쳐먹었네. 오바미야! 우와! 야! 나가는 골인 줄 알았어, 나는. 엄청나게 감길래. 로버트스. 야, 수비 없냐? 아니, 수비가 없어. 아, 전반에만 세 골을 쳐먹혔네. 라커룸. 물병 한 번 던져야겠다. 어. 시발. 스트리머가... 오! 막을냥 있어! 우와! 뭐야? 이거 동점할 수 있겠는데? 우영아, 공 좀 줘봐. 예린이 형한테 공 좀 줘보라. 그렇지. 정우영. 우영아? 오! 아이씨. 우영이 무리했어. 여기 미넨 아니야. 그렇게 패스 주면 아무도 못 받아. 형! 우리 주장님! 오, 올렸다. 아, 내렸다. 어, 마지막 공격인가요? 왜지? 뺏겼네. 아니다! 옵사 아니야? 아, 우영이 꼴로 온다. 에이... 물병을 던져보았으나. 그래도 물... 아, 이번 시즌에 패치된... 어... 자, 여기 보시면 체리티 실드라고 써있어요. 야, 핸더슨. 역시 핸더슨 잘 드네, 저거. 핸더슨이 또... 메이틀랜드 나일스는 벌써 재계약을 원하고 있어요? 뒤진다. 에이전트 해고해. 어, 해고 안 한다는데요? 조새끼 봐라? 어. 조새끼가? 개겨? 아니, 시작하자마자 재계약은 아니지. 어... 메이틀랜드 나일스가 첫 국가대표를 뛰어서... 아, 니 그래가지고 아까 재계약해주라 했구나? 미쳤네? 국가대표 첫 경기 뛰었다고... 막 뿌듯한가 봐? 어, 그럴수록 자기를 되돌아보고 겸손해야지. 메이틀랜드... 아, 얘는 왜 자꾸 재계약해주래? 아, 그냥 재계약해주자. 돈 많아. 어... 자,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팟! 우와, 자카 오른발 패스! 베이린! 꿔! 베이린이... 무각슛이 되네? 전작에서는 무각슛 뒤지게 한다더만 이번에는 바로 뚫어버리네요. 무각슛으로. 베이린. 와, 베이린 미쳤냐? 울리안. 어? 누가 차냐? 오바메양이 차나? 나이 근데 왜 막힐 것 같지, 기분이? 윌리안이 평점이 안 좋네. 가냐? 6.4야? 너 우리 정우영 하는 거 봐봐. 정우영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합니다. 한국 선수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열정이... 어? 야, 시발 저게 말이 되는 꼴이야? 와... 아, 이거는... 아, 정우영. 30초 남았다. 우영이가 하나 만... 어, 반칙. 반칙으로 끊어낼 정도로 정우영이 위협적이었다. 마지막 공격인데요. 반칙으로 끊어낸 거... 있으니까 여기서 끊... 야, 뭐하냐? 루이스... 루이스... 돈이 해줘야 Liber slightly. 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좀naj n einf sehe. 그래도 재밌게 먹기 전에...